자 바라의 복둥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쟁취 변경료 4줄 정도가 아주 좋아요. 4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어... 뭐뭐가 갈려나요? 앞에 내용은 조금 많네요. 조금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논의할 것들을 여기다가 키워드만 올려주면 돼요. 취소송 제기 가능성 물어봤어요. 취소소송 처분 개념에 대해서 쓰고 일반론 처분 개념은 일단 써야 돼요. 사안의 경우 처분인지 문제가 되고 보통 이럴 때 목차는 의미 문제점인데 뭐 이렇게 쭉 풀어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본래 신고란 쓰고 음 구별기준 자 여기서 보면은 어 여기는 종류네요. 자기환결적 신고와 소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 음... 근데 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반가로로 쓰는게 이제 목차 생략형 소목차 생략시에 쓰는 스타일인데 이럴 때는 문두에 문장의 앞에 어 목차 키워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 어 구별 기준과 관련하여 자 자간결적 신고와 소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기준과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이 앞부분에 목차를 표시하는 단어가 목차를 징표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게 어 채점자가 읽을 때 혼란이 없이 좋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스킬이니까 여기처럼 사안의 경우 보통 우리가 문제점 쓰고 학설은 학설은 판례는 검토는 생각건대 생각건대 5번은 사안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별 기준을 쓰겠다. 의의를 써준다면 뭐뭐란 뭐뭐라 함은 또는 어 뭐뭐라 함은 뭐뭐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의의 써줄 때는 자 그렇게 한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제 일반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논리적 흐름을 좋은 것 같은데 좀 일반론이 좀 더 많다고 느껴져요. 축산물 판매와 관련된 설문의 내용, 참조조문을 좀 더 풍부하게 포섭하는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조문은 가로로 하지 말고 이걸로 바꿔주세요. 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문의 키워드도 조금 더 많이 끌고 와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지금 보면 일반론에 비해서 포섭이 좀 약간 부실해 보이네요. 그리고 나중에 처분 개념에 맞게 포섭하는 능력도 보여주면 좋겠죠. 청구의 타당성은 많이들 놓친 것 같은데 여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특히 자원이든 수요든 마찬가지인데 다른 실제법상 사유로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본 판례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객관식에는 많이 등장하는 교수님들이 주목하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알아두셔야겠어요. 관련 판례 같은 걸 써주는 건 너무 좋아요. 체식 판례 같은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신고는 기본적으로 수리 여부는 기숙행이라고 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실질적으로 요건이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의 요건에 적합하다면 수리해야 될 의무가 원래는 있어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관련 판례 써준 거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련 판례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답안제에서는. 우리 채점자가 잘 설명해 줬는데 판례의 어떤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 꼭 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험 문제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법령 해석 적용을 잘못한 것을 지금 쓴 답안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요즘 뜨고 있는 쟁점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법령 해석 적용을 잘못했다. 이거는 꼭 써줘야 될 쟁점입니다. 그 쟁점 자체가 목차로 부각되어 있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없어요. 꼭 알아두세요. 특히 여기서는 나오죠. 갑주장의 타당성에서. 자 간판 제거 조치가 대표적인 직접 강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직접 강제를 몰랐다면 여기처럼 권력적 사신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직접 강제를 만약 몰랐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잘 써 주셨고요. 판례는 교도소장 사건을 썼네요. 대표적인 판례죠. 협의 수익과 관련해서 특히 이런 권력적 사실행의는 직시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다만 간판 제거 상태는 계속성이 있는 권력적 사실행의로 볼 수도 있어요. 원상회복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반지에 이 판례를 꼭 써 줘야 됩니다. 판례도 써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최소 판결이 나온다면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거된 간판 다시 달고 영업 재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일반놈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례의 구체적인 풀이에 좀 집중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보여줘요. 다반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권력적 사실행의는 행정행위는 아니에요. 행정행위는 대외적인 직접적 법적 행위로서 법적 행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의는 행정행위가 아니죠. 우리 채점자가 정말 꼼꼼히 있네요. 아주 잘하고 있네요. 기속력 활용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거 써준 건 점수를 항상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 보여주는 다반지 너무 좋습니다. 기속력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서 다시 간판 붙이고 영업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고 구별 기준 쓰고 구별 기준에 따른 포섭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제대로 했나요? 수리 의무 규정 그렇죠. 이런 거에 정 안 되면 이렇게 따옴표를 살짝 붙여서라도 반드시 눈에 띄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도 객관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 신고필증은요. 신고의 회력 발생하고는 영향이 없어요. 단순히 어떤 단순 증명입니다. 단순한 사실행위죠. 따라서 신고의 회력과 상관이 없는 단순 행위에 불과다. 단순 사실행위다. 이것도 뭐 사실 객관식이 엄청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위 소송을 재보기 위해 넣으니까 예측 가능성이 생겨서 좋네요. 처분에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인근 주민이 자신의 법률상의 침해를 이유로 다투런 거니까 대체로 잘 썼어요. 신고 발령이 처분성이 문제된다. 처분성이 문제된다. 이렇게 끝내주는 게 좋겠죠. 문제되어 이렇게 썼네요. 영업 신고의 법적 성질. 답이 되는 걸 뭐 뭐인지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아요. 답안지가 아주 깔끔하네요. 구별 기준. 의미 정리 구별 기준에 따라서 포섭. 조문. 조문 활용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법규의 해석을 통해서 수리 의무 규정이나 통지 및 간주 규정이 있는지부터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형신적 요건 실질적 요건도 포섭할 수 있으면 하세요. 우리 예시 답안은 없었지만 그 2차적 기준까지 하기를 바라는 교수님들도 있으니까 물론 법제처 신고 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면 됩니다만 수험생은 좀 다양한 포섭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해주면 좋겠네요. 여기는 지금 변경력 판례와 변경 판례까지 썼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분량 조절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판례 위주로 정확히 써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종전 판례 쓰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일반로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영업신고의 법적 성질이 나오고 법령 규정의 사유가 발렸어야 될 수 있는지. 자,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지금 많이 강조하는데 뭐냐면 잘 모르겠으면 질문 형태를 그대로 목적으로 땄어요. 이렇게. 질문 형태 그대로. 이 판례는 상당히 유명한 판례긴 한데 몰랐다면 제목 따고 리걸마인드로 접근하는 겁니다. 신고라는 것은 허가로부터 넘어왔어요. 허가도 마찬가지였죠. 만약에 본래적 의미의 허가라면 국민의 본래적자인 기본권을 회복시켜준단 말이죠. 행정청이 다른 사유로 회복 안 해줄 수 있어요? 허가 거부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기속이잖아요. 신고는요. 허가에서 더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아예 행정청의 별도 조치 없이도 회복이 발생하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신고를 반려해 버리는 것은 신고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그런 게 리걸마인드가 되는 거죠. 이 판례를 몰랐다 하더라도. 물론 판례를 알아서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은 거고요. 사실 객관식을 뭐 7구급이라든가 변호사 시험을 한 번에도 풀어봤다면 저런 판례는 정말 많이 나온 판례거든요. 많이 나왔다는 건 교수님들이 많이 주목했던 판례라는 의미겠죠. 자, 다음입니다. 협의수의 대상 19조 2조 1항 단서 차라리 여기는 그냥 치송의 대상이라고 썼으니까 처분 개념이라고 쓰는 게 좋겠죠. 행정소법 19조 2조 1항 1호는 뒤에다 그냥 붙여주면 돼요. 천무가 행정행위하고의 관계인데 잘 모를 때는 뭐 이런 것도 쓰는 것도 부수쟁처분으로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이 나오면 여기 학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위주로 녹여내 버려야 돼요. 여기를 좀 많이 써줘야죠. 여기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은 이거 자체가 쟁점인데 쟁점 부각을 못 했네요. 쟁점을 좀 부각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쟁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처분 개념은 한 세줌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처분과 행정의 관계, 쟁소법상 개념선, 실태법상 개념선, 1원선, 2원선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2종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쓰긴 쓰는데 배점에 비춰볼 때 이렇게 오히려 이 내용을 여기다 더 집어넣어서 여기를 풍부하게 적어줘야죠. 쟁점이름이 나면 학판이 나와야 돼요. 오히려 소익은 또 좀 많이 쓴 감이 있네요. 소익은 간단하게 써줘도 좋습니다. 중요 쟁점이 아닐 때 이미 실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상회복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적 사신행기는 즉시 종료되기 때문에 소익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성이 있는 권력적 사신행기라면 소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협의 소익이 있다. 결과제거의무, 그렇죠. 원상회복효 또는 결과제거의무 기속력을 이렇게 언급해 주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종합적 사고력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문제의 소재, 여기를 질문 형태를 쓰고 사안의 경우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봤다. 만약에 판례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봤다면 써줘야죠. 사설 낙골당 설치 신고는 너무 유명한 판례잖아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보면서 중대한 공의사항 필요가 있다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기속자량의 법률을 보여준 판례거든요. 그렇다면 2번은 질문 형태 내지는 판례를 썼어야겠네요. 그리고 3번에 사안의 경우를 써서 포섭을 했어야 되겠죠. 좀 이런 부분은 어필할 수 있는 답안지로 좀 이런 부분은 어필할 수 있는 답안지로 좀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특히 판례 같은 건 좀 부각시켜줘야죠. 사설 낙골당 설치 신고 판례 자체는 기속자량의 법률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요. 이행통제의 법적 성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판례로 나오긴 하는데 목차를 좀 잡고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목차를 잡고 이런 접수필증 같은 경우는 단순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다 뭐 그런 걸 쓰는 게 중요하겠죠. 처벌에 직접 상대방이 아니니까 제3장 특히 인근 주민이라면 인인소송 뭐 이건 거의 공식 가치에 쓰는 거죠. 자 법적 성질 자원인지 소유인지 쓰고 우의 구별 기준 여기는 뭐 좀 줄이고 그냥 구별 기준 시간과 이 싸움이니까요. 포섭에서 1차적 기준으로 잘 포섭이 됐는데 2차적 기준도 포섭할 수 있다면 풍부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처분성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중법률 행위죠. 행정행위죠. 물론 처분 개념으로 포섭도 중요합니다. 법률의 요건으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형태로 목차로 따르는 게 좋아요. 목차 자기구속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나왔을까요. 자기구속 원칙을 징피하는 여기는 이제 쟁점 추출 뭐 관행이라든가 형평에 반한다든가 좀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비교 대상이 좀 있다든가 그러면 평등 또는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는 좀 주의해 주셔야겠어요. 질문 취재에 맞게 좀 써야 된다. 직접 강제 잘 찾았네요. 권사의 처분성. 그렇죠. 확판으로 이렇게 씁니다. 구도는 상당히 좋아요. 포섭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논점 이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쟁점 추출 훈련은 고수가 돼도 계속 해야 됩니다. 회복되는 법률상이 이제 협의 수익이 어느 정도 중요한 쟁점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간단한 쟁점이면 결론만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경헌자 소송의 소익 같은 경우는 정말 판례만 쓰고 말잖아요. 어디까지 써야 되는 문제인지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사설 낙군단 설치의 법적 성질. 그렇죠. 법적 성질 위주로 쓸 때는 쟁점의 정리를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잘 썼어요. 예행통지의 처분성. 처분계는 먼저 쓰고 관련 판례를 알면 판례. 판례 부각을 해야 돼요. 너무 이쪽에 정렬되어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이때는 들여쓰게 해서 쓰든지 해서 판례가 눈에 띄게 만들어 줘야 돼요. 글씨를 크게 쓰든지 옛날 사시 애들처럼 한자로 쓰든지 한자로 쓰지 말라는 교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쓰지 말라고 했지만 눈에 안 띄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조문 잘하고 있어요. 원고적격 인인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겠죠. 제3자 소송 원고적격 그중에 뭐가 문제된다. 그래서 인인소송이 문제된다. 인인소송이 좀 부각돼서 관련 판례까지 써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다반지가 상당히 좋고 다만 이제 미세한 부분에서 조금 더 수정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심하면서 자체답에다가 흡수를 해야 70점대로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60점대는 맞을 수 있는 다반지인데 좀 일반론이 많고 포섭이 아직 살짝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포섭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다만 일반론에 비해서는 오히려 일반론은 좀 줄이고 포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다반지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협의 소액이 중요 쟁점이 될 때는 많이 쓰는 건 상관없는데 중요 쟁점이 아닐 때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질문별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